8월 15일 광복절 제79주년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의정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시민들은 모두 태극기를 손에 들고 그날의 함성을 기억했다는데요. 역사를 기억하는 소중함을 전하는 자리 정훈선 기자가 안내합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제2청사 평화누리홀 이른 아침부터 제79주년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려는 의정부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시장, 시, 도의원, 관계기관장들도 빠짐없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 시민을 표창하여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시립협정당과 함께 모두 환화된 목소리로 태극기 손에 들고 광복절 노래 독립중가를 힘차게 부르며 그날의 함성을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 학생회원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플래시몸 공연 광복의 그날은 광복의 기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권기옥 애국지사의 광복된 조국의 하늘을 달리다를 주제로 전하는 시립무용단의 공연, 내나라 내결회를 온마음다에 불을 짓는 시소중창단의 합창으로 광복 79주년의 축하 행사를 마무리하며 시민들은 만세를 외치며 내나라 내결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 언어표현과 이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구호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운남고등학교에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데요. 차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운남고등학교에서 보안대체 의사소통 교육이 열렸습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은 언어표현 및 이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구호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소통 방식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있지만 외국인분들 그리고 또 그림 글자를 쓰시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그 그림 상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게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장애 학생들이 직접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번 교육은 광주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이 직접 기획하고 운남고등학교가 함께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을 선정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발달장애를 겪는 학생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정적이지만 그림카드를 의사소통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의지를 키우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사회 활동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에서 제작된 자료들은 주민센터, 극장 등 공공장소에 배포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차혜미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오는 10월 20일까지 한국 만화계의 대가인 허영만 작가 대비 50주년 특별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9회 예술로 불리는 만화로 문화예술 영역을 확대한 그의 50년 인생을 되돌아보는 대표 작품을 비롯해 볼거리 가득한 아카이브를 선보입니다. 김주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여수 출신이면서 한국 만화계의 대가인 허영만 작가 대비 50주년을 맞아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 특별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9회 예술로 불리는 만화로 문화예술 영역을 확대하고 만화가 허영만이 한국 만화사에 끼친 영향력과 그의 50년 인생을 되돌아보는 대표 작품을 비롯해 만화 원화, 드로잉, 취재 자료 등 일련의 과정들이 수반된 아카이브를 선보입니다. 전시 첫날 이뤄진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 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남 도의원 의장,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만화가협회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종이 위 수많은 칸 속에서 장대한 서사를 펼친 허영만 작가의 작품을 통해 50년 인생을 따라가다 보니 그 시절의 향수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며 많은 관람객이 그런 순간을 오롯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지호 전남 도립미술관장은 다양한 매체로 발전해 산업적 가치와 예술로 인정받은 만화가 대중예술의 한 장르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향후 만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1부 만화가 허영만, 2부 시대를 품은 만화, 3부 매스미디어 속 만화, 4부 일상이 된 만화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9월 7일에는 허영만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라남도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상기후 대응태세와 민생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해서는 추진계획을 밝히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는 하반기 실국장 정책회의와 지역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상기후 대응태세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재점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민생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상기후로 예보 없는 돌발성 집중호우가 어느 지역에도 내릴 수 있는 만큼 읍면 단위로 시우량을 측정해 대처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호우만큼이나 피해가 큰 가뭄 극복을 위해 시군의 수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영록 지사는 파리올림픽에서 전남 출신 또는 전남 소속 선수들이 활약한 것과 그중에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으뜸 인재로 지원했던 선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난 5년간 9,177명을 육성해온 실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더 단단한 인재육성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에 강원, 전북 사례와 같이 특례 권한을 확보하도록 세미나와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가적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전남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제11회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풍성한 축제를 펼쳤습니다. 영화제는 2014년 5편의 단편영화로 시작해 해마다 50여 편 이상의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 국내 지역독립영화제 중 대표적인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김재상 기자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제11회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CGV 평화광장점과 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 MM에서 장단편 포함 58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는 2014년 5편의 단편영화로 시작해 해마다 50여 편 이상의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 국내 지역 독립영화제 중 대표적인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4일 개막식에는 전남 영화학교 수료자들의 단편영화인 박하사탕, 안서연 감독의 REC, 이경호 감독의 혼자, 진정민 감독의 성탄절의 불상사가 상영됐고 17일 폐막작으로는 장준영 감독의 겨울나기가 선정됐습니다. 장성우 집행위원장은 10년의 세월을 지나 11년이 되는 올해 다시 1년 차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함께해준 지역민들과 영화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지역영화 장르인 높이뛰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장르의 멀리뛰기, 장르 내용에 상관없이 다양성을 가진 장애물 넘기, 생애 첫 영화인 도움닫기, 물음을 던져줄 수 있는 영화 장르 로드초이스까지 5개의 섹션으로 나뉘었고 특히 올해부터 경쟁작품에 대한 시상이 진행돼 더욱 풍성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